안녕하세요. 색스폰 연주자 김비덕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해변의 길손입니다. 이 곡은 약 한 50년, 60년 전쯤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악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곡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밴딩이라든지 비브라토 또 다이나믹, 아티클레이션 정도만 구사를 하시면 취미로 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할 수 있는 곡입니다. 이런 곡들이 옛날에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연주를 하시면서 음색이라든지 그런 것도 따뜻하게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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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